안녕하세요 죽지랑TV입니다 오늘도 지리산 자락을 따라 사찰 탐방을 나섭니다 지금 가는 곳은 지리산 피아골에 위치한 연곡사입니다 깊은 산골에 위치한 고유한 사찰이지만 국보와 봉울이 많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제 성황 22년에 인도의 고승인 연기조사가 창근했다고 합니다 지리산 연곡사 천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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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는 삼홍루라고 적혀있습니다 비하골 순국이령비와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보물제 151호 구례연곡사 3층석탑입니다 다시 정면으로 향합니다 무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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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각선사 탑비 보물제 15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한말 의병 활동을 하다 전사한 고광순을 기리기 위한 비석입니다 소요대사 탑 보물제 154호입니다 무설전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사 북승탑 국보제 54호 이번엔 반대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연곡사 동승탑비 보물제 153호입니다 연곡사 동승탑비 보물제 153호입니다 연곡사 동승탑비 보물제 153호입니다 연곡사 동승탑 국보제 53호 연곡사 동승탑 국보제 53호 명부전 대적광전 다음은 하동의 쌍계사로 이동합니다 화개장터를 지나 지리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신라 성덕왕 21년에 지어졌다고 하며 원래 이름은 옥천사였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인조 10년에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입장료 2500원 생선 가게 되어있습니다 소금 이쁜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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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신산 쌍계사 뭔가 우호적인 느낌이 금강 역사네요 왠지 모를 스웩이 느껴집니다 삼신산 쌍계사 구층석탑은 1990년에 건립되었습니다 팔영루 해탈문 금강계단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국보제 47호 설선당 정목당 쌍계사 대웅전 보물제 500호 쌍계사 석등 쌍계사 마에열의 자상입니다 명부전 화엄전 나한전 이후 드론 영상은 고소성 인근의 지리산 풍경입니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